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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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4 드디어 실버버튼이 왔어요. 여러분 실버버튼이 왔습니다. 장민우 채널 구독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직접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뭐 칵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잘 된다. 어? 직구인이요. 어? 괜찮습니다. 1회는. 아 진짜요? 네. 드디어 떴어요. 아직 안 보였는데. 아직 안 보였는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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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기 잘한다. 우와. 아 되게 기분 되게 좋다. 우와. 아. 아리. 실버버튼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방송 이외에 자연스럽고 또 가까이서 인사드리는 그런 장민호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영해주시는 우리 운영자분 그리고 편집 열심히 해주시는 편집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받아요 짠 여러분 무사히 실버버튼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다 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 짠 만두야 일로와봐 만두야 만두야 일로와봐 짠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고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키우는 만두입니다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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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구치를 정했습니다 구치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많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별락별락 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